울산의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원의 혈액 적정 보유량이 5일분인데 밑도는 날이 이어져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단 15분이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혈액원 내 헌혈의 집. 헌혈 침대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하루 평균 5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뜸합니다. 현재 헌혈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헌혈자들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고 혈액도 그만큼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 혈액원에 따르면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5일분. 하지만 현재 울산의 혈액 보유량은 4일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A형 혈액은 3일분밖에 남지 않아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 창고는 횡할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창고에는 원래 5일분의 혈액팩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혈액팩으로는 하루만 해도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급감한 건 추운 날씨 탓에 바깥 활동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방학을 맞아 학교 등 단체 연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헌혈 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